자 화나 라이너뱅스톰 한번 1절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기면 3승이에요 맞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반주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반주 소리 조금만 더 키울게요 반주 소리 조금만 더 키울게요 반주 소리 조금만 더 키울게요 이번주 소리 조금만 더 키울게요 4개 반주 소리 조금만 더 키울게요 그러면은 반주의 라이모닉 스톰 나의 머릿속 어딘가에 써린 벚궁을 마이크아 we call 바이파로니 스톰파라팜밤팜팜 환화의 거침도가 만든 라이모닉 스톰 라이모닉 스톰 나의 머릿속 어딘가에 써린 벚궁을 마이크아 we call 바이파로니 스톰파라팜밤팜밤팜팜팜 누가 제일인지 묻지마 게임이 시작된 그 데임이 신은 내게 매는 좀 온신 내 힘이 실리 플로우 크레이지 스킬은 이 세이지 이 세이지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어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아니 랩을 진짜 잘하셨는데 다 알아 진짜 잘한거 다 알아 옆으로 좀 나와 보시겠어요? 보니까 랩 진짜 다 잘한거 아는데 장비 상태가 너무 좋지가 못하다고 일단 그렇게 계속 나오니까 일단은 자기소개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저 21살 서울에서 랩하고 있는 조성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지금 계속 울리는데 어 내 생각에는 어 지금 진행 불가해요 이거 어 이게 지금 진행이 진행이 불가해 거의 지금 어 일단은 투표는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문화상품권을 계속 지급할거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지금 거의 이 분은 이 두 분 다 방금 랩을 거의 반주를 안 듣고 랩하셨다고 보면 돼 지금 현장소린 그래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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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니까 장비가 항상 아쉬워서 그렇지 뭐 바꾼거에요 마이크 지금 바꾼거야 형들 두 삐소리 삐소리 여기 더 심해 지금 저 여기 더 심해요 어떻게 지금 투표는 하셨어요 형들 다 아 이게 지금 상태가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아 고마워요 투표 고마워요 추천도 눌러주세요 자 일단 투표 결과 볼게요 여기서 승차를 가린다는게 어 안 돼 자 투표 결과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삼성에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니 사실 상태가 너무 안좋았단 말이야 다음에 꼭 나와주세요 다음에 다 달아갈 수 있어요 자 자 그러면 잠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삼성에 성공하셨고 일단 계속 진행하자면은 악당 출연 부르시는 분 계신가요? 악당 출연? 알겠습니다 반가워요 아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아 아 아 다시 다시 아 이거를 어디서 오셨어요? 저 경기도 손남 아까 떨어진 그 친구 친구예요 아 아까 그 누 베니베니밋 아 그분 잘했는데 아쉽다 이름도 기억해요 너무 잘해가지고 김대선 맞잖아요 이름도 기억해 자 마이크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자 되나요. 자 한번 불러볼게요. 자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격려하고 부탁드릴게요. 자 너네 오빠들은 이젠 못 봐 우린 이 콩깍지를 벗겨먹는 웅성 여림 속 정확히 들려 웃는 조롱소리 기는 대부분이 독심 모노폴리 날 부러운 게 아니란 걸 알아맞은 적인 듯이 관객들 앞에서 서서 계속 말했듯이 여긴 내 편 없어 언제 그런 적이 있었던가 혼자로 태어나 나만의 행복감을 찾는 듯이니까 오늘은 해버려야겠어 그래 베 베 버려야겠어 너희들 몸도 팔다리 떼버려야겠어 다 떼버려야지 자주 까미 니가 내게 무관심해 쟤들이 랩하면 입 내가 랩하면 까리냐 니지 계집들이 빨아재 끼는 것과 아닌 결정해져 선각이 그럼 어디에 내가 서 있어 키어보 요즘 말로 무대 맨 디순서 상황 중에 관중 90번 오늘도 줄서 악당 출연이다 씹 새끼들 진력에 부합한 차례가 마다 해 그 누가 인지 긁을 왜 내가 버렸단 생각해 니 발로 들어와고겠어 쩔굴 거면 나 가도 돼 통화 됐다면 알겠지 내가 정이라는 게 얼굴로 따지 껴 계속 야유해 우린 유유 짜죠 기입장에 북스야 너희 팀이 부스라며 날 널 잡는 투사 서울대구 부산을 돌며 품삭을 받네 후사 부스나 에이오 타이밍 퍽힌 뉴스바 야이건 티빛은 못봐 짝한 법뿐인 범방 우린 다 부질러 무대 위로 위장해 놓은 오빠 악당 출연이다 씨발 누가 말려 방화 사건은 아니지 명백한 부가항해 악당들이 나타났다 아주 나빠 보여 우리 낮장 너네 오빠들은 이제 못 봐 우리 니콘 갓 찌를 벗겨 몽땅 노답 악당들이 나타났다 아주 나빠 보여 우리 낮장 너네 오빠들은 이제 못 봐 넋살이와 친구들이 꾸미는 파티 어때 if you don't 니가 별놓으면 내게 반납해줘 앱댄 이생전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 듣지도 않고 넘겨버리겠지만 you stop it 난 파이파래 하나로 방송 나간 효과 누리고 있지 살쪄도 난 멋지 서있지 않고 내 서침 절대 안 해볼지 네 오빠 표정 봐 내 앞에는 멍쳐있지 너의 글로 배우고 나 어디서 문화를 늘먹여 서른 너머 사는 일찍 놀이 엿먹어 난 악당으로 돌아와 지가 면을 지지 말긴 This what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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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히어로 들 다 부는 후 망토로 벗겨 다 찢어 반단을 만들어 입에다 두르고 맵은 대충에 대키고 아가리 만드는 애들이 수두룩 니들의 이야기 뜨구름 우리는 지파봐 봐 드러나 군두은 너흰 전부지 잘 나가고 싶은 게 관심 줄게 대기에서 바다 부캐 겨멍만 잔뜩 들어서 시간면 애들 흉내나 그 시간만 베메 가면을 부수는 배에 그럴 때마다 내 기분은 매번 수술 때 웹에 돼지처럼 되죠 대체 누가 우리 X 못해 X 거라 했어 그런 애들은 죄다 바보였지 X Take two 새로운 씬을 동봉해 그려 Take two 앞에 죽속 래퍼들에게 땡수나 무대 단상 중에 가장 높은 자리 이 곡이 끝날 때 분위기 부은 신의 바다리 대가를 받아야지 악당들의 방식대로 장전이 된 방 두 손을 가득 사진 패로 다음에 네 보다 두 배 더 큰 썰을 풀어야지 VMC 군맨 무대 다 배 또 봐 Fucking Freddy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문제 줄게요 방어 준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 부르시나요? 허클베리피의 랩바다리요 랩바다리 일정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 장비상태가 세계 환경을 좋지가 못해서 많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어 네 가슴에 새겨둔 노고 모두에게 채면을 걸어 무대 위 재미없는 래퍼들을 보다 대내어 버려 네가 내 내배를 벌건 혹은 몇 백억을 벌건 어차피 재미를 벌건 허클베리를 벌어 너들 25분의 기적 모두 손을 내밀어 네 웃고 보냐 위로 이제 숨은 네 위로 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차례 게으름베기 래퍼들 그냥 참이나자 쓰여 넌 해 오빠가 얼마나 금액이 쌓인지 몰라도 내 앞에선 그저 주변엔 간지 그냥 막 내려놓고 구경이나 아시지 지진 작아 누군지 그들은 분명히 알지 벚꽃 떨물을 머리로 부리면 죄답이 얇고 차느라 둘이 번 둘이 번 변분이 지나면 빡순이라 불리던 이들 모두가 허피와 하이라이트에 홀린 것 Let's get started 일단 물어 뼈꺼워는 백상 아래 겁쟁이들은 숨어라 저 책상 아래로 난 랩바다리 난 랩바다리 I'm a champion Let's get started 일단 물어 뼈꺼워는 백상 아래 겁쟁이들은 숨어라 저 책상 아래로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한번 더 해보시겠어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 성남에서 온 22살 박상헌이라고 하고 직업은 없습니다 아 성남 어디서 오셨어요? 저 모란쪽에서 모란? 모란아 아 멀리서 오셨네 어떻게 알고 여기 지원하시게 되신거에요? 아 유튜브로 막 좀 랩 좋아해서 평소에 많이 보다가 봐가지고 저번주에도 지원했는데 그 날씨가 그래서 이번주에 오게 됐어요 자 투표 많은 투표 부탁드릴게요 자 요번에 이기면 3승인가요? 4승 4승 자 요번에 이기면 4승이고 내가 많은 연구할게요 내가 요번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이브 이렇게 어 그때 동안 연구 좀 해볼게요 네네네네네 자 요번에 이기면 4승인데 한번 결과 한번 확인할게요 자 4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자 아이고 4승 성공 못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래 기다렸어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이거 진짜야 다음에 꼭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잠시만 들고 계세요 와 아니 왜냐면은 저분 오래 기다렸어 지금 추운데 축하드립니다 자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바로 다음분 모실게요 지코 노래 부르시는 분 있나요? 어 어 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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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코 노래 부르신거에요? 어 잠깐만요 지코가 두명인데 지금 잠시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두분 다 버뮤다 트레이 앵글 에 그 그분부터 부를게요 네 네 네 노래 나오면은 랩을 춤추면 되겠습니다 으이구 자 많이 추운데 이렇게 많이들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자 버뮤다 트레이 앵글 자 아아 네 그거를 또 배우린 나으랜 너희라 보게니가 범죄 떨나면 내놓은 게 이건 범죄 이건 마저온 떨나면 내놓은 게 떨나면 내놓은 게 WE WILL NEVER KNOW WE WILL NEVER TALK CAUSE WE WILL CRIMINAL 떨나면 내놓은 게 러 마저온 떨나면 내놓은 게 이디언 What we do 쭉 냈자 하면 Boom 불과 몇 년 후 자연스레 자악한 미디언 눈치면 닥치고 있어 더 컨텐츠 먼일이 담겨야 92년도에는 역시나 과시는 부담없는 소식 얘들아 빡치면 닌턴 도치 좋게 Anybody Anybody 오브제어 칸이 왜 넌 맨샷이 지대를 뒤받기 대세가 돼 니 장래희망이 된 세월간이 나 카키 한 동선은 무대 위 또는 작업실 라이프 5천만 분의 일 하쿠 나만 찾자 단계차 파티 다 Get money get famous Yeah it's all time Crush 눈살이 제대로 보고 두어야지 You're fake bitch trying to act like me 앉아서 목만 대래도 내 소파 위에 쏟아 몰라 몰라 we gon pull up 말자 말자 숨을 죽여 상쾌님 머리에 공기 No but I can't come on me 좋습니다 눈에까지 찍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서 끊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은 도전자랑 붙는건가요? 아오케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어떻게 방어존 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뒤로 넘어가십니까? 방어존 할거에요? 1절만이에요? 자 어떤 노래 부르실거에요? 온모노 할게요 온모노 키드밀리 온모노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아 지금 원래 다 성장통이야 성장통 이게 지금 자 원래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하 하하 자 키드밀리 온모노 1절만 부탁드릴게요 하박 빅토리아 스파클린 워터플로우 내 라인에서 라인에 플레이버 오 마커스 보이웨 cuerpo 내가 를 세용해요 베이스 하나이너 열아홉 데엔 자랑했지 자퇴했던 내 story to my friend 그래 꿈 없던 놈이 꿈자라 해니 말만 해 니가 몰아준 아 아 주가 랩사 라이브 난 살 거야 마치 오먼 너 아카바라 아이파를 몰고 간 다음 라디오가 물건을 쓰던 너 사업하는 스물다섯 일 년지 앤크린 세력 안에 머치 브런치 삼천만 원짜리 걸트럭 가득 내 피규어치어 너 아 아 언더커럭에 매이드 카페 달려 내 사천을 넌 날 4번을 보는 것처럼 뻔하운 절 리퍼들 들어 마실 it like 뭐해 뭐해 매이드 카페 난 겸틴 안에 간듯이 다 뿌려 마 뭐니 여기 알아 되는 sweet club 에이 한국에 찌그려 사지만 여기 내 아이들 와 봐라 와봤자 차에 지어내 오면을 깨서 난 목표랑도 난 헷갈려 해 워킹 마 홈모 노웨이 전부 다 정세 난 전 앨범 냈을 때 다음에 앨범을 전부 다 완성했어 그건 투자 받은 너네 앨범보다 배러 별로 맘에도 안 들었지 세 매이 웹 매이 내 앞에 붙여도 되다 난 붙인 말들이 아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어이 나는 아까 노래 아까 부를 때 노래 부를 때 가시 하고 크러쉬 부문을 부르는데 어 너무 멋있더라고 아 옷도 골덴이야 멋있어 옆으로 좀 와요 어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도 방금 그 떨어진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군데 19살이 똑같이 아 그렇구나 노원 아니요 저는 저도 미아사거리죠 아 미아사거리 아 이거 성인되면 많이 술 먹겠네 거기서 아 미아사거리 못해서 수유 이렇게 쫙 아 알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투표 많이들 부탁드리고 아 투표 많은 투표 부탁드릴게요 자 요번에 성공하면 이승이야 자 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 참 아 자기소개 할라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투표 결과 아 축하합니다 이승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쉽다 다음에 또 참가 부탁드려요 기다려 기다려 이거 드릴게요 잠시만요 어 저분 텐션이 되게 좋으시네요 흐흐흐흐흐흐 자아 한장 맞아요 오케이 자 바로 다음 도전자 모실게요 시잼 노래 부르시는 분 나와 보시겠어요 시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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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시잼 패스 시잼 패스 자 시잼 패스 자 위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자 창모 노래 부르시는 분 창모 창모 어 어떤 노래 부르시나요 아이야 아이야 알겠습니다 자 저희 맥키랩의 맥키머니 어 우천시 취소에요 비올때 지난주처럼 그니까 제가 뭐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저기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들 확인해주세요 아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갖다 다 올려놓을 테니까 으 으 으 으 그리고 으 으 아 아 deg 이제 돈 벌어들어 총 모양의 모습으로 좀 과잉 믹스테이 이젠 네벨 배치해 돈 벌어도 못 먹어 관리 땜에 빅스테이 허나요 전인에게 밑에 삼시지어 피어칭 덕수 새끼야 아홉 마디째 6개월 전 내가 한 몰아라플로 그거 녹음 던돈 달달해 가마루 한 컵 먹고 쌍주머니에 단 하나도 안 보이는 오백 건이 격이 나이째 다른 나라로 본 것 같아 어떻게 순식간 에어 에어가 달라져 홍대 푸시팝 댄 이준니 한숨 지지지 묻지완 내 허무함 속이 성적이야 그러디 나한테 정듭끼며 한껏 날라하지마 나는 냉설해 아이야 이제 발걸음 한 번만 다 걸렸어 또 나는 있어 사업 속에 아이야 그러니 속상하지마 물론 속상하지마 나를 알더라도 넌 초반에 내가 망하기 바랬다면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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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아 아 아 참관에 참관 하시는 거고 잠간만 기다려주세요 방문 전화 하시나요 어떤 노래 부르시나요 아이야 아이야 아우 3승이죠 이제 이기면 3승 이잖아요 어떤 노래 부르시죠 아 여기 되게 따뜻하다 여기가 장갑을 아껴가지고 아 되게 손 시려운데 아, 자, 슈퍼 배우 엘투발스 클럽을 저희가 알아서 자를게요. 어어, 이거! 자, 되게 추워요. 날씨가. 자, 슈퍼 배우 엘투발스 불운다고 합니다. 자아... 아아... 저, 아퀸, 아아... 맨너 채팅 좀 부탁드릴게요. 맨너 채팅님들. 맨너 채팅 부탁드려요. 아, 진짜요? 어... 안 떳듯한데? 주헌이 던고 있어 야야 샤라웃 김칠경 샤라웃 김칠경 우리 너무 달라 네베리용 가짜 친구들끼리끼리 뱀어메시, 너는 못기지? 뱀어메시, 니들 눈엔 너무 재섭지? 축제시즌까지 예적지? 어, 암거너벼회전, 이제야 끝난 게 분야의 레저 얘넨 1,2년은 걸린대 고작 그 앨범을 위해서 암일날 왓 재능도 없지 그냥 포노지, 랩어라 치기도 모잉 날 따라 잡을람보이 백미러에서 밤론의 룩 2017 뛰는 벌티 구찌, 스프링 뷔 백팩은 맨체, 날아버리 난 몰라버리 2G, 3G, 4G 다음은 오지 후 난 날아버린 왜 나면 니가 벌린 또한 천재들의 원리 24 내 머릿속에 흘러정기 Walking in soul like lost Don't wanna flex on me 난 너네 수입을 다뤄 척보면 엑소지 I think 너네게 money 앵벌이 앵벌이야 그게 사실이면 공연장애 왜 없지 다음 시간 더 말도 걸지 마라 나는 바빠가 짜드네 how I'm not coming 돈이나 갚아 I'm not going hurt 너는 go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hurt 너는 필요가 없어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자 바로 투표 넘어갈 거고 잠시만 잠깐만 들고 계시겠어요? 자 이거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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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따뜻한데 그 딸 그 여자친구 분 거잖아요 내가 좀 하는 게 좀 그래가지고 자 일로 와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어 진짜요? 어 나랑 동갑이었네? 어 나 나 나 나보다 약간 좀 어리신 줄 알고 어깨동 어깨동불부터 했거든 아 참 이렇게 겸손하지 못해요 사람이 아 사람이 좀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 이제 조심하겠습니다 아 저도 26이에요 동갑이잖아요 아삼 6이지 뭐 아 이번에 이기면 3승이시고 네 3승이시고 자 맥랩 맥키머니 많이 이제 유튜브로도 많이 봐주시고 네 저 아이유랑 동갑이잖아요 제가 네 제 맞아요 26살이에요 제가 내년 27 93년생 많은 투표 부탁해요 지금 몇 초 안 남았어요 투표 좀 부탁드릴게요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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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투표 결과 한번 확인할게요 의정부에서 오신 분이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은 3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할게요 결과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쉽다 아쉬워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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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아 저분 여자친구 분이에요? 아 텐션 되게 좋으시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 다음 노래 또 슈퍼비에요 와 이거 슈퍼비 좋지 내 지금 한 저 일주일째 걔네 집에 있어요 지금 슈퍼비 또 에리투발스 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이분 내가 하하 하하 이분 아 이분 여기 몇 번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내 취향이야 래비 되게 내가 좋아하는 분이야 자 슈퍼비 두발 한번 들어볼께요 어 어 예 어 에리투발스 지저니 벌스 나는 랩전성 한국기업 다시 건설 우우 워너 밸루 유 베러미 패밀리 우린 너무 달아 레벨이 어 가짜 친구들끼리끼리 패밀리 씨 나는 못 끼지 배몰이 씨 니 눈은 너무 재수없지 특세지 시까지 해적지 허 건너비를 왜 저 이제야 끝내 기분이야 레저 우 얘 내 1위 너는 골렉 내 고작 그 앨범 위에서 아밀 나와 재능도 얻지 그냥 퍼놀지 랩 퍼라치기도 뭐해 날 따라잡을 놈 더해 백미러 애써 봐 너네 룩 2017때는 벌지 구찌 스프링 비빅 페르낸체 나는 벌리 나도 몰라 환리 2G, 3G, 4G, 5G 후 나 알아봐 왜냐 미겨봐 또한 천재들은 월린 트랜포 내 머릿속에 흘려 저기 Working is all right 그럼 전처럼 백성미 난 너네 수입을 달아요 정품의 엑소지 I think they get no money 앵 버려 앵 버려 그게 사실이며 공연장엔 왜 없지 당첨 드랍타 말도 걸러지나 나는 바빠 가자들은 how I might come in and don't 일어나가 봐 I'm a go, huh 나는 go, huh 너는 not feel a walk, huh 나는 feel a walk, huh 나는 feel a walk, huh Yeah, but they're assumption 수영수영수영 머리 옥션 댄싱 is for my emotion 그게 웃어 웃어 I'm happy 그렇다고 왜 니가 bad feel I'm a no shit 내가 넌 미지 그래도 시시 조용히 잊지 왜냔 너X가도 랩으로 난 디너지지 Yeah! 이미지 난 그릴 그려 너시지 혼자서 뼈더리 갈아 끼지 모두 다 기계에 들리리 Yo! Good life howling We rock the show 바위 너는 우려가위 Oh! Don't you like it Ooh! I was not 예그를 댄스 둘짜리 에! 가지않던 널 Respect해서 가지 가스 Go go get it 너의 원달람 넌 나의 길이 영혼이 나의 DG 열소심이 몸매를 실패를 영혼 날 뿌리리 후! 나는 몰라 진짜 너도 사실 할 필요도 없고 안컹롱맨 신총인게 소음 넘어가구 공연했던 시절이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이 잘하셔 이분 이분 진짜 잘해 자 투표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자 안녕하세요 저는 김칠갱의 맥너겟입니다 맥너겟TV 많이 좀 구독 부탁드리고 자 12월 27일 슈퍼비 저랑 같은 크루인 슈퍼비 같이 방송하니까 그때도 많이 봐주시고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아 이거다 투표 투표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교대에서 온 26살 김민수입니다 아 이분이 지금 한 세번 참고하셨나 네번 참고 세번 네 참고하셨나 근데 다 진짜 잘해 내가 인정이야 이분 이 형 진짜 인정이야 근데 잘해 근데 아쉽게 계속 했거든 자 요번에 투표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투표 몇초 남았죠 지금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기면 4승 자 4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결과 한번 볼게요 축하합니다 4승에 성공하셨어요 어 죽어서 어떻게 어떻게 형 다음에 또 와요 다음에 또 와요 다음에 또 와요 진짜 네 연락할게요 아 저분 제가 잘한단 말이야 저 나만 좋은가 저분? 내 취향이야 저분 축하합니다 아 저분 제가 내가 좋아하는 분인데 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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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쉽다 자 어쨌든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키드밀리 혼문호인데 키드밀리 혼문호 부르시는 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조은재요 맞습니다 아이 키드밀리 혼문호 지원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자 1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번에 4승제라 저분이 요번에 막아주셔야 돼요 네 제가 이기겠습니다 오케이 좋다 자 키드밀리 혼문호 알겠습니다 어어 어어 자 키드밀리 혼문호 자 안녕하세요 맥랩이라고 합니다 어 어 어 네 구독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가사 띄워주세요 엄마 나 방송 나왔어 빅트리아 스파클링 워터프로 내 라인에서 라인 플레이버 All my cause boys welcome They got a song well baby I know 열아홉 땐 자랑했지 자퇴했던 내 스토리도 마팬 그래 꿈 없던 놈이 꿈 자랑해 내 말만 해 니가 몰아둔 어 주가 렛츠 라이브 난 살 거야 마치 영문호 아키아 파라 아이파를 모고 간 다음에 라디오가 물건을 쓸어 너 사업하는 스물다섯 일년 된 트랜스레럴 까네 멋진 브로 삼천만원짜리 걸 트렁까네 비교 채워 여 언더컵 벌갱 미드카페 나 알려내 사천해 러브 라이크 네번을 보는 것처럼 뻔한 홍대 래퍼도 들어봐 실리스 라이 뭐해 뭐해 미드카페 난 겁나는 간듯이 다 부려만 뭐니 여기 하랄 된 어 스트릿 컵 한국에 지글은 싸지만 여긴 내 아시티어 와 바로 와 바짝이 차에 셔 뭐 난 몸 편한 돈을 깔려 헤이 워킹 마 홈모 노웨이 전부사 정산안전 내일본 내일본 막아주신다면서요 막아주신다면서요 어? 뭐야 다음에 또 참고 부탁드려요 하하하하 아 알겠습니다 자 창모 노래 부르시는 분 한번 모실게요 창모 창모 반갑습니다 창모 어떤 노래 부르시나요? 창모 아이아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아 잠시만요 오오오 자 조금 있다가 노래를 세븐이 오렌지 부르시는 분을 모셔야 되는데 순서가 아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셀프메이드 오렌지 부르시는 분 창모 창모 셀프 메이드 오렌지 셀프 메이드 오렌지 부르시는 분 자 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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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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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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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박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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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계시나요? 자 안계십니다 권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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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가워요 아아 태결 많이 하셨네 아아 자 어떤 노래 부르시나요? 저 셀프메이드 오렌지 부르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권호민입니다 권호민 아 알겠습니다 권호민 아아 셀프메이드 오렌지 한번 들어주세요 날씨 최선호 아아 아아 아이구 넌 아아 안다식이 내 신을인 그거 멀리 보면늘 그거 멀리 보면 시 그거 멀리 보면 정 고니 멀리 보면 나라 고니 보니 보면 번 작은 나라 작은 도시 작은 대로 비해 버션 내 손여금 151 물은 채는 번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은 여의무차 뭐해 몇 년 전에 남은 먼저 내가 뵈지 뭐해 사랑도 원해 위아람을 원해 위아리를 놓고 시절이 난 설레 이 동네는 약가리 위아람을 통해 그래서 인들은 난 그저 치열함을 통해 여기까지 어 넌 그니만 돈 돈 돈 돈 드림카 그럼 마셔봐 어째 동안 만약에 부끄러운 결말 단어 끝이란 길에 다소 너를 엮어졌으니까 버셔의 삶은 물론 내 실문데 친구처럼 많다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도 살래 못 지겨 넌 날 죽이는 건 말래 우 우 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바로 다음 분 모셔볼게요 아티스트 부르시는 분 한 번 나와 보시겠어요? 아티스트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왜 나오셔가지고 이거 막아주셔야 되는데 볼게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첫째 강반은 못든 이 사람 굳이 긁어붓으러 만든 사람 아주 박살을 내버린 사람 woo 언제까지 머릿속만 시끄러울 해 예술의 조개가 hit the mill let's drop some in from now on 모든 것을 배치로 돼도 열어 놓고 생각 말고 저질러 부스는 내가 띄고 있어 제가 가기 전에 잘 뒤집고 울었어 let's just show all is love cut we are we are we are we are let's just show all is love so 자 여기까지 들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분 들어가시나요 아예 탈락이신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 텐션 좋았는데 아휴 미안해요 나도 저도 저분 퍼포먼스에 취해버려가지구 아..미안 쏘리 쏘리 자아.. 자 킬라그램 노래 부르시는 분 있나요 킬라그램? 킬라그램 노래 부르시는 분 없나요? 아 안녕하세요? 자아.. 킬라그램 어떤 노래 부르시나요? 어디.. 혹시 마스크 내려주실 수 있나요? 자.. 어디? 어디? 어디 알겠습니다 자아.. 킬라 뜨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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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몇 명 안 남았어요. 이제 김아홍에 오시는 분이 있나요? 창모! 창모! 아! 아아! 아까 그분이구나. 아이야!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아하하하. 창모 아이야 가겠습니다. 몇 명 안 남았어요. 오늘 맥겟머니. 자... 네, 김아홍 안 남았어요. 자, 창모 아이아로 넘어갈게요. 반주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네. 반주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뭐야. 미워할 수가 없는 비릴리 게임. 하! 스톱에 빠뜨리기도 인사랑 구시도하게. 1년 전 빠져서 슬피든 페인. 하! 1년 후 취직 돈 벌어들어. 총 모양의 모습을 벌은 손빵. 믹스텝. 이젠 님이 빛의 돈 벌어도 못 먹어. 관리 됨에. 빅스텝. 허나 여전히 내 킴 밑에. 잠시 쥐야 뼈진 덧손 세께. I'm still, man. 아홉 마디제. 6개월 전 내가 간 뭘 알아프로. 그거 녹은 전돈 탈탈해 가마로. 한껏 먹고 샹 주머니에 달. 하나도 안 보이는 오백 원이. 기억이 나지 다른 나라로. 온 것 같아 어떻게 순식간에. 이거 달라져. 혼내 푸시 파페. easily 한 수시지지. 무지완 내 거부와. 숨이 서져야 그러니 나한테. 그놈음의 정들 먹이면. 한껏 날라가지만. 나는 냉철해 아이야. 이젠 발걸음 한 봄마다 걸렸어도. 나는 있어 사후 속에 아이야. 그러니 속상하지마. 물론 속상하지마. 말을 알더라도 넌. 초반에 내가 망하기 바랄때면. 시발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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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노 대한민국 비어스. 약귀비키라고 조미천. 16년. 내 앞에 벽에 놓였지. 두께는 20개월. 쇼대 건너지. 벗긴 남이 꼬이. 디스 비어. 벗기 볼대. 담보 떼올라고. 탑을 래. 변할라. 처럼 주인현. 찰로 녹일래. 거미라. 왜 남아. 그래서 내가 내 희생을. 오렌지 색토널이 닿혔나봐. 나이. 맥이 센스 맨. 오케. K.O. R.E. A.M. 꼰대. 트위를 절대 나 이해 못해. 해. 뭐해 아저씨들에게. 4초 원도 보고 운대. 5T. 내 괴로드 내 삶 못 바꿔시 백에 왜 왜 쎄지 말은 맥퀴웨 아 순간 나빠가 드빌이 나가면 맥퀴웨 이 날 왜 나 거기에 집애들 다는 베푸네 미안해 날 사랑하는데 덕소 왜지 아씨마 그날 베지나 최신을 해서 내 인생 괴치질 않니 패션이 괴치바 다음에 그 어디 내기야 헐 거면 내 앞에서 웃지 좋대 네 나라 사이생한 천재들아 그 놈의 정들 먹이며 한껏 날아가지만 나는 냉철의 가이야 이젠 발걸음 한 번마다 걸렸어도 나는 있어 싸우 속에 아이야 그러니 속상하지마 물론 속상하지마 나를 알더라도 넌 초반에 내가 망하기 바랬때만 시발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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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봤죠 컷이 1도 안 올라왔대 처음인가 봐 컷이 하나도 안 올라왔대요 자 맥락 몇 개분이 지금 참가하신 분은 여기 나와서 참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아아 뭐라고요 아 예예 자 그럼 바로 투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시고 아까 노래 부르신 분 자 불안당가 창모 아이야 자 많은 투표 부탁드릴게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강서구 쪽에서 온 21살 조남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느 하시는 일 물어봐도 될까요? 아 저 대학 대학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 참가하게 되신 거예요? 그 유튜브로 처음 보게 됐는데 이제 아프리카도 같이 보고 있지 오오 네 한번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알겠습 그래서 찾았습 지난주에 왔었는데 아 그래요 그때는 이제 중앙공지를 늦게 봐가지고 아 그렇구나 어 맥랩의 맥키머니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프리카 유튜브에 제가 다 공지 올리니까 아아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양에서 온 27살 일병일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경기도 안양 예예 아 랩 되게 잘하셨는데 어 어 어이구 잠시만요 박 아 아 아 아 혹시 하시는 일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아 지금 공부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예 공부하면서 일하는데 랩 되게 잘하셨어 어 자 뭐 투표 결과 나왔나요? 투표 결과 한번 할까요? 자 요 승자는 자 아 아이고 창문 노래 부르는 분이 이겼습니다 죄송해요 잘하셨는데 아쉽습니다 자 문화사폭권 제가 드릴게요 어 자 지금 참가자가 몇 명 안 남아 있어서 다 계속 이기시면 다음 주까지 밀릴지도 몰라요 아이고 자 빈지노 노래 부르시는 분 한번 나올게요 빈지노 네 반갑습니다 빈지노 어떤 노래 부르시나요 프로파일 부릅니다 네? 프로파일 그 빈지노 프로파일 프로파일? 네 아아 프로파일 알겠습니다 에 빈지노 프로파일 가겠습니다 자 자 지금 참가자가 거의 다 자 끝나고 오늘의 맥키머니도 슬슬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추운데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분 타이머 한번 자 들어가겠습니다 빈지노 프로파일 자 맥랩의 맥키머니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나와라 노래 노래 나와라 짠 예 예 Let's go 아 예 예 BITCH CHECK MY PROFILE, PERFECT BUT YOU'RE NOT BITCH CHECK MY PROFILE, PERFECT BUT YOU'RE NOT 자기만 가서 윤토, 너희들의 깨는 겨워 BITCH CHECK MY PROFILE BITCH CHECK MY PROFILE BITCH CHECK MY PROFILE BITCH CHECK MY PROFILE 내 AKN은 사기캐 HELL YEAH FUCKING RIGHT 멍청한 암캐들은 악수만의 헉 악순환의 인생 알바 뛰는 신세 건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새XX DISRESPECT FROM 24 TO 26 통장 창고는 변했지 칼라테 스톤 속에 두개 벗아 입는 DUMNESTIC ART HOW FUN IS IT AND I'M SO GOOD AT IT 내 창의력은 틀이 없어서 정공이 죽이지 내 친구들은 부쟁이 조각가에서 FUCKING COOL BITCH CHECK MY PROFILE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잠깐 부탁드릴게요 JUSTICE 노래 부르시는 분 한번 오실게요 JUSTICE JUSTICE 노래 부르시는 분 있나요? 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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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인디고 오늘 이상하다 인디고 한번도 안 나왔어 인디고 없군요 자 마지막 참가자인데 이분 없으면 오늘 셔터 내려요 다이나믹 듀오 노래 부르시는 분 있나요? 다이나믹 듀오 네? 네? 네 네 자 다이나믹 듀오 노래 없나요? 자 퇴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오늘 퇴근이네 자 오늘 다 나갔어 자 아까 일승하신 분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참가자들이 다 도망을 갔나봐요 아까 중간에 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마이크 대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금 방송 종료를 하게 됐는데 다음 주에도 참가 가능하신가요? 네네네 일요일이죠 똑같이요 네네네 그럼 그때 일승 이어서 갈게요 네네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끝까지 쭉 가고 싶어가지고 그럼 다음 주에 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방주형 퇴근해 셔터 내려 셔터 내려 셔터 내려 야아아아 망했어 아주 오늘 아 오늘 아주 오늘 아주 아이고 나 몰라 네